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책 79페이지에 나온 너무 과한 정보, 이른바 TMI에 대한 내용에서 지문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수능 직후 이 신청 게시판엔 해당 문제가 유명 입시학원의 스타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명에도 문제 유출 논란은 이어졌고, 감사원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TMI 지문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처음 EBS 수능 연계 교제에 활용해 문항을 실었습니다. 이후 교제를 감수한 대학교수 B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문항을 수능에 출제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시점에 A교사와 친분이 있던 C교사가 스타 강사 D씨에게 역시 같은 지문을 활용한 문항을 제공했고, 수능 한 달 앞서 사설 모의고사에 TMI 지문이 실리게 된 겁니다. 평가원은 이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이후 이의심사 절차에서도 이의심사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9페이지 부분만 EBS 교제와 수능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에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들을 포섭해 일종의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드는 알선책 역할을 맡은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알선책을 맡은 교사와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검토위원 경력의 교사 8명은 5년간 2천여 개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제공하고 6억 6천만 원의 대가를 챙겼습니다. 이 밖에 출판업체를 세워 현직 교원 35명을 문항제작진으로 운영한 교사 등 사교육과 유착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제공한 다수의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현직 교사 27명을 포함한 관련자 56명을 청탁금지법 이완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이 똑같이 수능시험에 나온 건데 당시에 수험생들 이의신청이 쏟아졌는데도 심의조차 안 됐던 이유 밝혀졌습니까? 네, 당시 들어왔던 이의신청의 60%는 해당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요. 이에 대해 평가원 담당자들은 아예 해당 안건이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 출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는 건데요. 이의심사는 내부 직원들이 담당하는 준비위원회를 거쳐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정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평가원 직원들은 일단 지문이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면 기출로 보지 않는다는 기출문항 판정 기준을 강조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영어는 과목의 특성상 지문을 알고 있으면 문제 유형이 달라도 풀이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의고사였는데도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어서 평가원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 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심사위원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종결 처리됐습니다. 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교사들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의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요? 네, 이번 감사에서는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문항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이 확인됐는데요. 마치 피라미드 조직처럼 움직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사교육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중간관리 교사가 있고 그 아래에 다수의 교사들이 문항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간관리자 한 명이 수십 명의 교사를 관리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2018년부터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해오다가 아예 자신의 부인과 함께 출판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를 함께 집필하면서 알게 된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까지 섭외해서 총 35명의 팀을 꾸리게 됩니다. A 교사는 이들에게 문항을 사들여서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4년간 벌어들인 매출은 18억 9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중 12억 5천만 원은 문항을 만든 교사들에게 나눠주고 3억 원은 A 교사가 받아챙겼습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이 사교육업체의 팔아넘긴 문항을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이 B 교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사교육업체의 내신 예상 문제를 7천여 개를 만들어서 넘기고 그 대가로 8,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업체의 넘긴 문항 가운데 8개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요. 이번 감사에서는 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의 팔아넘긴 문항을 그대로 혹은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출제한 교사들이 여럿 확인됐습니다.